안녕하세요. 팔레원고 부정리의 판배한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팔레원고 민사 채권자 취소권과 입증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0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37-80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사행위 취소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고 피곤자 수익자인데 이 사람도 채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넘김으로써 그 넘긴 그 재산이 사행위라고 주장하는 소송이었죠. 피고 수익자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순서 취지로 수익자가 다시 이기는 걸로 파괴 한정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채무자는 A와 B 회사에 대한 2018년 3월 20일자 지급각서에 따른 19억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B 회사로부터 2019년 11월 13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 근제당권을 설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재산 19억짜리 채권을 갖고 있었고 그 담보로 15억짜리 근제당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지급각서는 공정증서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에 의해서 최소한 15억은 금방 회수할 수 있는 돈이죠. B 회사는 2019년 11월 13일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60억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근제당권을 설정해주고 같은 날 신탁 회사의 신탁 등기를 마쳐줍니다. 그래서 등기도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건에서는 지금 채무자의 대우변제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바로 신탁 회사의 신탁 등기를 마쳐줍니다. 그러니까 신탁 회사는 공사대금 관련해서 대금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채권을 여러 가지를 지급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0개의 호실 중에 5개의 시가의 합계액은 약 5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로 단순히 하지만 한 114억 정도 되는 거죠.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 채권 20억 8천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근제당권을 이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도 채권자였어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였는데 20억 8천만 원의 변제를 받는 걸로 해서 이 사건 근제당권을 이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5억은 이쪽으로 넘어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고는 채권자의 원고 이 사건이 여기까지 등장하지 않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제당권 넘겨준 이 행위, 이전 행위가 사행위로 주장을 하면서 취소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사행위가 되려면 채권자의 적극재산이 그러니까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채무자의 적극재산 중 채권액이 제어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지금 여기서 이 중에서는 근제당권 15억은 넘어간 거고 나머지 4억 원이 적극재산에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 적극재산이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채무초과 상대의 판단을 위해서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20억 8천만 원의 지금 채무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고 있었는데 15억짜리 근제당권을 넘겨뒀다면 소극재산을 감안할 때 이 15억 부분, 15억 부분은 소극재산을 빼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재산처분 행위가 사회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하여 공동담버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데 적극재산 산정에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는 게 맞다. 그러면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채권자가 주장 입증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탁 등기나 신탁 원부 확인 없이 적극재산에서 이 4억원 부분, 근대당권 넘긴 거 말고 이 4억원 부분을 제외한 거는 잘못됐고 확인이 없다면 적어도 입증 책임은 채권자가 지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뺏어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의 방법으로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극재산에서 양도의 채권 15억원을 빠져나가지만 이와 동시에 그거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다른 채무인, 수익자에 대한 채무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도 빼고 4억도 초과, 더하고 이렇게 해서 채무 초과 상태의 여부를 다시 아마 판단을 해서 이게 이 근처세권 이전 행위가 사회가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서 그렇게 되면 사회 행위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 행위는 처분 행위로 인해서 총재산의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재산의 존재는 수익자 측이 적극재산에 제외하는 거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소극재산의 존재는 채권자가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는 거는 수익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무가 많다는 거를 입증은 채권자가 하게 되는 거죠. 채무가 많다. 그러니까 채무처럼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는 거는 수익자가 입증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양도된 채권이 있다면 그 양도된 채권으로 지급으로 인해서 소멸하기는 채권도 소극재산에 제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민사소송에서 주장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장 입증 책임은. 그래서 각 사건이나 판례마다 주장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입증 안 해서 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입증을 제대로 못해서 폐소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판례를 볼 때는 이 주장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죠. 적극재산에 대해서 이것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재외에 대해 해야 된다 하면 적극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채권자가 이걸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재산의 재외는 채권자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판례는 주장 입증 책임에 반드시 잘 기억해서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